오징어 게임이 왔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걸 나 혼자만 안할 수는 없지 오징어 게임? 오 이게 카우트 싸움인가? 오 쪼그맣기 쌤 게임을 시작한 연구 게임이 시작하겠다 뭐지? 오 게임? 유빈이라는 아주 예쁜 꼬마 아가씨였어 오 뭐지 이거 진짜 오징어 게임인가? 뭐야 이거 점프하는데 뭐야 강아지하고만 놀라고 하잖아요 뭐지? 공부 안 시킬거에요? 저렇게 강아지하고만 노는데? 어휴 어떡해 아휴 누구 정신적도 없잖아구 어떡하라고 아휴 진짜 아휴 오 쪼 게임 진짜 무서운데? 자리 너무 한거 아냐? 아 그러면 당신이 키울거야? 당신이 키울거냐고 아휴 그건 좀 아니지 아휴 어? 굉장히 오전게임 무서워보이는데? 와 이 오전게임 어? 하면 진짜 어? 오전게임이 되게 청소년 불가에 오전게임 요즘 엄청 화제인데 되게 잔인한 게임이에요 이게 영화인데 넷플릭스 드라마? 오전게임 사람들인가? 뭐지? 무조구 개인 그 여행팀 청소년 불가에 그 여행팀이 뭐라고 하는데? 응 근데 영어로도 뭐 들어갔겠는데? 그런데 그 부모들이 날 갖다 버렸지? 이제 가자 오징어 게임으로 오징어 게임 오징어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무서워 설마 이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아르라 그릴라이트 레드라이트 어? 엄청 무서워 그릴라이트 레드라이트 좋아 곧 있으면 시작한다 내 몸이 이렇게 변했어 성격도 나쁘게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다 죽이고 싶어졌어 빨빨빨빨리 빨빨빨빨리 소리 높이고 오 왜이렇게 빨라 Kaboom 고치 피하십니다. 안 돼!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. 고치 피하십니다. 요즘 게임에서 무궁한 거 중에 제일 유명한 이유가 인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달고나 자르기도 은근히 좋아요. 제가 달고나를 좋아하거든요. 제가 달고나 먹는 거를 은근히 맛있을 것 같아요. 달고나 먹고 싶은데. 이건 뭐지? 고구마 고치 피하십니다. 인자연구사인데? 고구마 고치 피하십니다. 좋아. 오케이 이겼다. 이겼다가 뭐지? 좋아. 자 빨리 이번 게임은 이 게임은 뭐지 아이게임 달고나 다르기 좋아 빨리 달고나 달 달 고나 뭐지 왜 이렇게 시작하는 어 아 아 아 오늘 정도 여기 아